지우야 오늘은 우리 어느 키즈풀빌라 가요? 코알라 키즈풀빌라 코알라 키즈풀빌라 가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출발 출발 갑시다 얘들아 언니가 너무 많았다 3시간이나 자 이제 우리 우리 어디로 가죠? 얘들아? 얘기 안해줘 그럼요 나도 몰라 어디가는지 어디가는지 몰라요? 어 키즈풀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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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평 가요 양평이라고? 키즈풀빌라 내가 해줬어 키즈풀빌라 앉아 자 우리 키즈풀빌라 출발 출발 좀 그만해 네 알았어 키즈풀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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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서 이제 빨리 아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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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ing bardziej 지금 이제 우리가 고수 고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주차장은 따로 없고 이렇게 이런 공터가 주차장 이라고 합니다. 거의 산 꼭대기에 있는 키즈풀빌라 인것 같구요.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차선이 하나뿐이 없어서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식탁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그릴이 따로 없고 이렇게 별도로 그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식탁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정글 짐 올라가서 저쪽 침실이랑 연결될데. 아빠 낙수 좀 보고 싶어. 잠깐만 정글 짐이 이렇게. 올라가 봐 지우야. 여기 올라갔는데. 정글 짐이.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 제가 피아노도 있어. 이렇게 있구요. 근데 방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이 아동용 수영장이 꼬맣게 있구요. 저쪽 침실이. 네. 올라가 보면. 정글 짐에도 내려가 보자. 아빠 정글 짐 너무 커.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와 피아노도 있고. 네. 침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글 짐 좋아. 여기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정글 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여기서도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수영하고 싶어요 엄마 나 수영하고 싶어 엄마 나 수영하고 싶어 아빠cimen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